한 번 앉아볼까요? 어금속에 멀리 왔으니까 뒷모습은 굴역적이야 뒷모습 봤어? 봤어요 다음 종목이 또 있다고요? 자 다음 종목 2인상각 갈게요 너무 기쁜맘에 우빈이 쳤어 너무 이겼다 너무 이겼다 족탐하는데요? 2인상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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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상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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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닥사함 어떠셨어요? 3인상각 3인상각 JSA 이후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1,2,3 고생하셨습니다 1,2,3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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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3 2,3 2,3 2,3 3,4 3,4 3,4